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부제를 달았는데요. 모나리자는 왜 루브루에 있을까? 다빈치는 엄연히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작품, 가장 뛰어난 작품인 모나리자가 프랑스 루브루 방관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역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빈치의 생애를 다섯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렌체 시대와 제1밀라노 시대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2피렌체 시대부터 그의 죽음까지의 생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99년 프랑스왕 루이 12세가 밀라노를 점령을 하죠.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루드비코 스포르차가 프랑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지자 다빈치는 더 이상 밀라노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를 걸쳐서 그의 고향 피렌체로 가게 됩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왕 루이 12세가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 뛰어난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었고요. 그 작품을 프랑스로 가져가려고 벽을 뜯어서라도 프랑스로 가져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벤치에 관한 그 명성과 다빈치의 뛰어남을 프랑스왕 루이 12세가 흠모하게 됐고요. 후에는 다빈치를 자기의 궁정화가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또 다빈치를 사모하는 프랑스왕 루이 12세의 마음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제2 피렌체 시대, 즉 밀라노 시대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고향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이 시기에는요. 잠시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마키아벨리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을 의해서 군 건축가로 초청이 되어서 로마에 잠깐 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역사적인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요. 1503년 백효궁의 벽화를 이제 그가 맡게 됩니다. 이 일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군주론을 썼던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인데요. 1498년부터 1512년까지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의 서기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피렌체 공화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두 가지 랜드마크가 있죠. 피렌체의 두 가지 랜드마크가 있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피렌체의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시청사가 있는 백효궁입니다. 자 이 백효궁인데요. 이 백효궁의 대회의실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벽면이 있죠. 이 벽면의 그림을 마키아벨리가 두 사람에게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빈치의 나이가 52살입니다. 52살의 노화가인 다빈치와 젊은 청년, 약 30년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청년 거장 미켈란젤로에게 이 한쪽 면은 다빈치에게, 한쪽 면은 미켈란젤로에게 벽화를 그리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천재가 벽화로서 대결을 벌이게 하는 그런 경쟁을 시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시키는 의도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마키아벨리 편의 후에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기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이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미로운 것은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시체를 해부해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전문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빈치도 말씀드렸던 대로 30여 차례의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이만큼 사람을 해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켈란젤로도 역시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시신들을 해부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코덱스의 수많은 인체에 대한 그림들이 그런 해부학을 통해서 실려져 있었고요. 미켈란젤로 역시 그런 인체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모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남다른 그런 탁월한 과학적인 관점들, 과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둘 사이에는 대단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경쟁심을 표현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시기에 마키아벨리가 이 두 사람에게, 두 천재에게 피렌체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추시키기 위해서요. 그 피렌체의 역사적인 전투 내용을 담고 있는 두 개의 그림을 주문하게 됩니다. 자, 앙기리아 전투라고 하는 그림은 바로요. 카시라 전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작품을 보시면서 다빈치적인 요소와 미켈란젤로적인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작품이 다빈치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미켈란젤로일 것 같습니까? 참고로 두 작품은 모두 완성되지 못했고요. 후대에 다빈치의 것은 루벤스가 모작을 했고요. 또 미켈란젤로의 것도 그의 제자가 모사한 작품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원본은 아니고요. 후대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모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말과 군인들이 얽혀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생생한 그림. 그 안에 인간의 분노와 징고심이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앙기리아 전투가 보면요. 그런데요. 카시라 전투를 보면요. 자, 군인들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용병들인데요. 용병들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황급히 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그 대신 이 작품의 특징은 뭡니까? 근육질의 몸이 보이죠. 한 명 한 명이 모두 같이 남성 누드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어느 작품이 다비치 것이고 어느 작품이 미켈란젤로 것인지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시겠죠? 자, 앙기리아 전투는 다비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카시라 전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안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순간적인,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역동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앙기리아 전투에 보면 그런 아주 역동적인, 전투 장면의 역동적인 그리고 감정, 즉 분노가 표출하는 그런 순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역시 다비치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똑같이 인간의 신체를 연구했습니다만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죠. 마치 인간의 신체를 조각작품을 회화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림 자체는 다비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다비치와 경쟁해서 그림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것. 즉,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그도 굉장한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근육질에 인간의 몸을 마치 누드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작품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정말 대단한 천재의 작품의 차이를 다른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기에 다비치가 그렸던 작품 하나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다비치 특유의 배경을 한 그런 그림이죠. 성 안나와 성 모자상입니다. 이 그림도 역시 루브루에 가 있습니다. 자,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모나리자.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40조에 상당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 작품을 보러 루브루로 달려갑니다. 해마다 천만 명 정도가 루브루를 찾는데요. 그 중에 약 75%에서 80%가 모나리자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자, 밀라노에 있는 최후의 만찬까지 포함한다면 역시 다빈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소유한 화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1년에 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그의 작품을 보러 가는 그런 화가가 있을까요? 역시 다빈치는 전세계 화가 중에서 한 사람을 꼬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의 선정될 만한 그런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리자 부인입니다. 마담 리자 또는 마돈나 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남편은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크 장사입니다. 원래 이 피렌체가 이런 모직물이 되게 발달해 있는 그리고 모직물 중개 모욕이 되게 발달해 있는데요. 그는 실크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를 대표하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자 부인 마담 리자는 친정이 몰락한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흥 부자가 몰락한 귀족 가문의 예쁜 처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자, 이 그림의 상황을 보면 약간 배가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출산 직후이거나 또는 출산 후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자기 부인이 출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주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편의 유언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평가를 이렇게 해요. 물리에르 인젠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영혼이 귀족적이고 내면의 도덕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받은 여인이니까 아마 그 말은 가치가 있는 여인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 귀족적이고 내면의 도덕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인이다. 자, 여기서 물리에르라는 말이 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인젠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주 내적으로 아주 품격이 있는 품이 있는 그런 부인이었다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어떤 연구에서요. 이 모나리자를 다빈치 초상화와 반씩 붙여보면 너무나도 좌우 대칭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빈치를 모델로 자기 자신을 모델로 그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보셨듯이 리자 부인에 대한 자료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연구해서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원활히 자란 작품에서 기법상으로 스프마토 기법이 사용되는데 자연에는 빛과 어둠이 있을 뿐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연을 관찰하고 다빈치가 얻은 결론입니다. 이 스프마토라는 뜻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그릴 때 경계선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손이나 헝겊으로 흐릿하게 경계선 부분을 문질러서 경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는 그런 기법을 스프마토라고 하는데요. 이 스프마토의 기법이 원활히 자의 눈 언저리와 입술 언저리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선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프마토 흐릿하게 경계가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프마토를 눈과 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눈의 표정만을 가만히 보십시오. 눈의 표정만 가만히 보시면 웃고 있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의 모습만 보면 아마 무표정한 표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의 모양을 보시죠. 그 입술의 모양을 보시면 한쪽 끝이 살짝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웃는 모습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무표정한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웃는 모습이 아니죠. 그럼 다빈치가 정말로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한 과학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을까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다빈치의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분명히 눈 주위의 근육은 웃고 있지 않는데 입은 보기에 따라 살짝 웃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자이기 전에 그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아까도 보셨지만 다빈치의 얼굴과 반반을 쪼개어서 합성시켜 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중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에 자신의 만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는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성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또 무표정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살짝 드러나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그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또 증거가 그의 손에도 있는데요. 손의 모양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손을 그린 것이 아니면 약간 두툼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이 손만을 보면 또 약간 두툼하기 때문에 남자처럼 또 착각할 만한 그런 손의 모양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빈치가 의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면은요. 다른 초상화들과 딱 대류해서 보시면은요. 이 머나리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딱 있습니다. 일체의 장식품이 없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여성의 미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시 겉에 보이는 장식들, 귀걸이 또는 목걸이를 통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여성의 초상화 자체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수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빈치가 이렇게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리자부인의 남편의 유언장을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히 말해서 내면이 봅시 아름다운 참 귀족풍의 나는 말 그대로 형식만, 겉모양만 또는 혈통만 귀족이 아니라 정말로 귀족다운 귀족,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여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다빈치가 그 지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바로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 같고요. 이 작품을 끝내 주문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끝내 간직한 이유입니다. 물리에르 인젠우아, 이 여인에게서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겉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정면을 바라보죠. 관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다빈치의 아주 혁신적인, 그당대로 봐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초상화들은 측면을 놓고 그리는데요. 이 모나리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 같은 그런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두군가 그 모나리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데 그 걸어오는 그 여인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아름답고 고귀한 가장 품격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응시하고 있고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가가서 여러분도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빈치는 그 작품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아름다운 내면의 품격을 가진 한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친근감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묘한 신비감을 품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풍경도 각도에 따라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나리자가 컨트라포스트, 약간 자세를 뒤틀린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나리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네상스, 휴머리즘의 절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대에 초성화를 그린다 그러면 전부 귀족계급이나 또는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성화를 그리는데 귀족계급이 아닌 상인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르네상스적인 것이죠. 이제 르네상스는 상인계급에 의해서 문화가 부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문자가 상인이라고 하는 것 상계급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인간성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 모나리자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지닌 품격 있는 인간성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르네상스의 최절정에 있는 몇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르네상스 휴머리즘의 절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감히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밀라노를 거쳐서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한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루브르에 가 있는데요. 프랑스로 가져간 작품이니까요. 세레자 요한이라는 작품입니다. 손가락을 보면 위를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즉 세레자 요한의 역할이 예수를 이 땅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라. 내 뒤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506년 밀라노에서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2세가 궁정화가로 다빈치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 루이 12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빈치의 작품에 매료되었던 사람이었었죠. 그 이후에 1516년에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죠. 그러니까 루이 12세의 아들이겠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의 끌로리세라고 하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제자인 프란체스코 멜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알프스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프랑스와 1세입니다. 굉장히 다빈치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흠모했던 사람인데요. 자신이 머물던 앙부아즈 성 옆에 자기가 자랐던, 어린 시절에 자랐던 끌로리세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성 사이에는 지하 통로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다빈치가 작업하는 장면을 보러 보러 그 지하 통로로 해서 다빈치를 만나러 갔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존경을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에게 표했다고 하죠. 프랑스에서 결국 다빈치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유언으로 프랑스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앵그르의 작품인데요. 프랑스와 1세의 품 안에 안겨 죽는 다빈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죽고 무덤이 또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그의 유품은 프랑스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땅을 칠 그런 바로 그 순간이죠. 자신들이 키워낸 천재가 다른 나라에서 죽었고 그의 뛰어난 작품들이 인류의 복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프랑스에서 그는 늘 소유당하는 입장이었고요. 메디치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는 항상 피렌체에서 사실상 주류에 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소유감에 시달렸고요. 프랑스와 1세와 그의 아버지가 예술가인 자신에게 보낸 그 한없는 사랑과 존경이 결국 그는 프랑스로 가게 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했고 자신을 프랑스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했습니다. 결국 그의 고국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를 향한 존경과 사랑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이곳이 폼텐블로 성인데요. 여기에 다빈치가 죽은 다음에 미술관을 만들고 또 이탈리아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폼텐블로파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 미술이 발달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빈치의 생애와 함께 그의 작품을 1, 2, 3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켈란젤로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